민법상 가족관계 관한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법률 혼을 하고 3개월 후 사실은 육촌이었다는 이유로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했고요. 혼인 무효임을 확인했다. 을은 항소, 항소심은 위헌법률 재청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했는데요. 모두 기각하자 을은 해당 조항이 자신의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비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요. 그래서 이 비 헌법재판소겠죠. 이 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실제 침해한다고 결정을 했대요. 특이한 사례네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1번 B.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심판을 관장한다. 그렇죠? 맞아요. 2번 A의 장은 B의 재판관 중 3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진다. 지금 A는 1심법원에서 항소심을 관할하는 2심법원에 해당하죠. B.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 3인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는 곳은 A가 아니라 대법원에 있겠죠. 그다음에 명령규칙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권은 E.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일반 법원에 있어요. 그다음에 의뢰 신청에 한 결정으로 조항의 위원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B에 재청 안 해줬죠. 이 재청 신청을 다 기각해서 의뢰 스스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에 해당하죠. 5번을 볼게요. B는 8촌인의 혈족사의 혼일금지한 이 동그라미 조항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결정했다. 이걸 잘 보면 지금 조항이 2개예요. 동그라미와 세모 조항이 있는데 동그라미 조항과 달리 이 세모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됐다고 봤죠. 이 동그라미 조항에 대해서 나쁘다고 본 게 아니라 세모 조항에 대해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